이제 제작진을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! 제가 SM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그럼 하이브 연습실 쓸 수 있어요. 미쳤는데? 여기서 이제 SM과 하이브의 싸움을 보고 다니고 느껴죠 살짝 느껴죠! 멍 даль한 눈뿐 시간 되게 와? 시간도 필수명하게 얼 때 한 입에 와서 깨물어 눈빛 음 와 진짜 재홍아! 작게도 낯선 chemistry 버티가는 이 느낌 위치 mayoría 주도된 듯해 스스로라이 스스로라이 쭈란쭈란 두루룩 두루룩 두툴 금빌을만하는 희스토리 채워줄게 깍디킹 위치에 라이브 다음 대 앞뒤에 안무 예 스스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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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스스로라이 스스로라이 아아 SIT SIT IT LIGHT SIT SIT IT LIGHT CHILL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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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 CANCY HOME CHEMICY 또 나의 천천히 느낌 REACHED CHILLING OUT 멈추지 못해 저는 일단 박주원 참가자가 춤출 때 에너지가 좀 강해서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박주원 박주원 연습생이 되게 엄청 눈에 띄었거든요 자 세 팀의 퍼스트 픽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팀 비트의 퍼스트 픽을 공개합니다 팀 비트는 박주원 선수를 팀 리듬도 박주원 선수를 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팀의 퍼스트 픽이 겹치면 팀 선택권은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저는 가수 활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기본기나 이런 그런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줄 거기 때문에 저희 팀은요 무대하면서도 개인 매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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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곡을 프로듀싱했는지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너 할 수 없지? NCT! 렛츠고! 제가 SM을 좋게 연습하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럼 하이브 연습실 쓸 수 있어요 아 미쳤는데? 미쳤어 여기서 이제 SM과 하이브의 싸움을 보다니고 와우